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295페이지 멸실등기입니다. 페이지 뭐라고? 페이지 295페이지 멸실등기에요. 자, 그러면 작년하고 재작년 문제의 유형을 보니까요. 일단 종합적인 문제가, 두 문제 정도는 두 문제, 많게는 뭐에요. 한 세 문제 정도가 종합적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등기 신청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면서 멸실등기가 다음주 멸실등기에서 오른 것 틀린 것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나오면서 이걸 단독으로 신청한다든가 1개월의 의무가 조정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멸실등기 대신청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니까 한번 그냥 살펴줄 필요는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관련된 거예요. 왜? 부동산이 멸실되니까 멸실등기 하니까 표제부를 다 지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갚고나 을고 권리사항을 전부를 없애는 것은 멸실등기고 표제부를 다 지우는 것은 멸실등기에요. 그래서 이 멸실등기도 일단 거기 의의가 나오는데 멸실등기는 기존 부동산의 전부가 물리적으로 소멸한 경우나 처음부터 존재해진 건물에 부존재해. 그러니까 등기부는 존재하고 있는데 토지 후에 건물이 없어요. 그래 부존재할 경우에 행아지는 표시란에 하는 등기다. 표시란에 하는 사실 등기에요. 부동산 전부가 멸실된 점에서 일부 멸실될 때는 변경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뭐예요? 어디에 이런 식으로 토지 후에 부동산이 전부가 다 없어져야지만이 이게 없어져야지만이 이게 뭐예요? 그런데 투르키인가 거기 지진 나왔고 다 없어져요. 그게 멸실등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토지 후에 뭐예요? 토지 후에 주건물이 있고 부속건물이 있죠? 그럼 부속건물만 무너졌으면 일부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1번에서 주건물이 써있고 부속건물이 써있으니까 여기다 2번에서 부속건물만 무너졌으니까 주건물은 그대로 살려야 되죠? 이건 부동산 표시변경 하는 거예요. 표시변경. 그런 차이가 있다 아니게. 단독신청 동그라미 시고 언제나 단독신청이에요. 몇 개월의 의무? 1개월의 의무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거기 동그라미 이건 대의신청 있죠? 대의 나오면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의 나오면 있다예요. 대의 나오면 있다예요. 자 그러면 일단 이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권자만이 그런 문제도 나왔어요. 건물의 경우에는 소유자만이 단독로 신청한다고 틀린 말이에요. 왜? 소유권자가 아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멸실등기를 안하면 대의로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자만이 뭐예요? 소유자만이 단독신청하는 게 아니라 모두 가능해요. 자 이렇게 등기명인이 1개월을 하지 않으면 건물 대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대의로 신청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대의 나오면 있다예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죠. 자 그러면 이 건물 멸실등기는 이해관계 있으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반드시 첨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멸실등기를 신청할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판결서가 없어도 등기인청이 가능하다. 자 줄지세요. 멸실등기인청 할 때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대항할 수 있는 판결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어디에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멸실됐어요. 자 그 건물에 뭐예요? 예컨대에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이해관계인이 누가 전세권자가 있다. 그 내 이해관계인이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해관계에 있을 때 누가 이 지금 뭐예요? 건물이 멸실됐으면 어디에서 등기소에서 그 소유권자한테 건물이 뭐예요? 건물이 뭐가 됐다? 멸실됐으니까 뭐하라고 이거? 자 멸실등기 1개월이내 하라고 통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건물 멸실등기인청할 경우에 소유권의 명의자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 등기관은 그에게 1개월이내 경에서 자 이의를 진술하자. 뭐예요? 진술하지 않으면 멸실등기를 한다는 뜻을 통제하기 때문에 굳이 누구한테 이해관계인한테 통제하니까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더라도 뭐할 수 있다니까?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즉 건물에 멸실등기인청할 때 소유권의 등기명인 이외의 등기상 이해관계 있을 때는 등기관이 그에게 이해관계인에게 1개월의 기간을 정해서 기간 내에 이의를 진찰하자면 뭐하겠다고? 멸실등기한 뜻을 통제하기 때문에 굳이 뭐예요? 굳이 승낙서가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다만 건축물대장의 건물 멸실등기를 기록되어 있거나 소유권의 권리의 등기명인이 멸실등기를 동의할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건 중요하지는 않아요. 예의정의 상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지만 자, 뭐가 나와요? 이해관계인의 뭐라고? 자, 이런식으로 이해관계인의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나 이승판 있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뭐예요? 판교소.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우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잖죠? 다시 어디에? 자, 보세요. 자, 크게 씁니다. 이해관계인의 뭐라고? 승낙서와 판교소가 있죠?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가 없을 때, 이게 없을 때, 없다. 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우리가, 자, 무슨 연기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뭐예요? 변경능기를 하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변경능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이 권리변경능기가 있어요. 권리변경능기가 있다. 예컨대 저당권의 변경능기, 전세권의 변경능기가 있다. 그러면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하는 권리변경능기 할 때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가 없으면 뭐예요? 없으면 뭐로 한다는 게요? 주등기를 한다는 게 뭐로 한다고? 주등기를 해요. 자, 우리가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이해관계인의 권리변경능기 할 때 전세금 아니면 저당권의 채권액을 증액할 때 이순익권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가 뭐라고? 없으면 뭐예요? 등기를 못하는 게 아니라 주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말소등기가 있고, 뭐가 있고? 말소등기가 있고, 이렇게 말소등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말소 뭐가 있어요? 말소회복등기가 있다. 이게 말소등기. 그럼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가 없으면 등기를 뭐한다는 게요? 등기를 각하를 해요. 뭐한다고? 등기를 각한다. 원칙이 그렇다는 게요. 등기를 각한다. 등기 안 받겠다. 자, 그러면 말소등기나 말소회복등기는 다 외울 것 없이 앞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면? 말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말소등기, 말소회복등기 하게 되면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는 등기를 뭐한다고?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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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우리가 이 멸실등기는 뭐예요? 멸실등기는? 멸실등기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와 판교소가 없다 하더라도, 없다 하더라도 등기를 뭐예요? 뭐하지 않는다는 게요? 각하질 않아요. 각하지 않고 등기를 뭐하겠다는 게요? 실행해 주겠다. 왜? 그 이해관계인한테 뭐예요? 등기관이 우리 멸실등기를 받았다. 멸실등기 하겠다는 뭐예요? 멸실등기 했다고 통제해 주는 뭐가 있으니까 그렇다. 그렇게 이해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멸실등기는 멸실등기는 일단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거기 다만 존재하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는 명인이 지체 없이 있죠? 자, 멸실등기는 1개월의 의무가 있지만 만약에 존재하지 않은 땅에 건물이 없는데 건물이 없는데 등기무가 있다면 이거는 뭐예요? 기관이 없어요. 발견하는 지체 없이 발견하는 즉시 단독 신청합니다. 그렇게 이해만 하자니까요. 이해해 두시고. 자, 여기 보시면 중요한 게 이제 가등기예요. 가등기. 중요한 게 뭐라고? 가등기입니다. 별표하시고. 요새 매년 나오고 있죠?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가등기를 잘 좀 이해해보자니까요. 가등기를. 가등기를 잘 이해해보자니까요. 자, 그러면 가등기는 임시하는 임시등기예요. 가등기는 뭐라고? 가등기는 임시등기다. 가등기는 임시등기예요. 임시같자. 자, 그러면 거기 가등기는 본등기 할 수 있는 실제부턴 요건을 구비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본등기 할 수 있는 총권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예비등기라고 했어요. 즉, 본등기의 순위보존을 위한 총권보존.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법의 의무는 담보가등기 얘기죠? 그거는 총권은 총권인데, 자, 총권인데, 뭐예요? 그거 담보가등기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인 총권이 아니라 뭐예요? 자, 한마디로 담보가등기, 저당권같이 성질을 갖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일반적인 총권이 가등기는 일반적인 총권에 관한 채권적 총권에 대한 가등기입니다. 가등기예요. 그래서, 자, 총권 보존 외에 채권담보가 있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총권 보존하는 게 그게 우리 일반적인 가등기입니다. 그러면 거기 분명히, 자, 실체법적 요건을 구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자, 이렇게 갑이라는 사람과 이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 뭐예요? 매매계약을 만약에 맞았다니, 매매계약을 맺었어요. 그 매매계약을 맺었으면 이렇게 뭐 하면 돼요? 1번에서 소유권 보존는 게 갑에서 2번 이전기율,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매계약을 맺고 의리 갑한테 돈 주고 갑한테 뭐예요? 등기세류 받아서 등기 맞추면 뭐예요? 깨끗해. 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실체법적 요건이 완비되지 못했다는 것은 갑과 의리 계약을 맺었는데 자, 계약을 맺었는데 이 계약에 뭐예요? 법률행위 부관이라고 하는 게 생겼다니까. 법률행위 부관. 뭐가 생겼다고? 부관이래. 조건과 기한이 있다. 그러니까 뭐가 있다고? 조건과 기한이 있어요. 그 조건과 기한이라는 게 뭐예요? 조건. 근데 만약에 장례에 발생할 사실이 불확실해요. 한마디로 계약을 맺기를 갑의 의리한테 네가 공인중개사 합격해서 나한테 자익증을 빌려주면 너한테 집주겠다고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이 계약상에 뭐예요? 네가 시험에 합격하는 거 시험은 뭐예요? 지금 시험이 4월달인데 시험은 뭐예요? 언제? 10월 말이라보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5, 6, 7, 8, 9, 10 6개월의 기간이 남았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계약상의 실체법적인 계약의 법률관계가 완성되지 못하고 뭐가 발생해요? 법률행위 부관 조건이 생겨서 실체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맺기를 10월에 시험 보는데 계약은 4월달에 맺었으니까 지금 뭐예요? 의리단 사람은 시험에 합격해야지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뭐예요? 취득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뭐예요? 정지조건입니다. 정지조건 그래서 의리단 사람은 뭐예요? 의리단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만약에 계약을 맺고 나중에 시험에 합격하면 등계해달라고 총고 생긴는데 그 기간이 6개월이 단이죠? 그래서 그 전에 갑이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자, 닭을 쫓던 개꼴이 되니까 의리 시험에 시험공부를 하기 전에 자, 갑한테 뭘 요구해요 지금?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하면 좌익증을 뭐예요? 빌려주면 집을 줘야 되니까 내가 만약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했는데 아저씨가 부동산을 팔아버리면 손해니까 나한테 뭐예요? 자, 약조하는 의미래서 가등기라고 하는 걸 하나 해달라는 게 그러니까 장차 뭐라 하게 되면 시험에 합격하면 소유권 유전 등기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니까? 청구권이 있으니까 임시적으로 나한테 뭐예요? 등기는 등기되 뭐예요? 가짜등기, 임시등기를 하나 해달라 그게 바로 가등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법적, 법률관계 실제법적 법률관계의 계약에 요건이 충독되지 못한다 법률의 부관이 생겨서 그래서 이 의리 계약을 맺고 발상하는 뭘 때문에 이런 청구권을 보존시켜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예비적인 등기 이걸 만들게 됐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 가등기의 역할은 뭐냐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임시적으로 하는 등기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을 소유권 권리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런 효율이 없어요 시험에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지금 가등기 됐다 하더라도 갑은 반대로 부동산을 만들어 처분할 수 있는 처분을 금지할 효율이 없다 아니고요 그러면 만약에 갑이 부동산을 처분해버리면 처분해버리면 이 병은 왜 샀냐면 우리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산 거지 학교 갔다고 생각하면 부동산 취득이 안되지 만약에 학교해버리면 나중에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이 가등기가 순위를 보존하고 있으니까 청구권 보존 효율이겠죠? 그래서 이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중간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하니까 직권 말사하니까 웬만하면 가등기 된 부동산을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겠어요? 안 사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게 가등기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제삼자한테 껄껄음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견고한 의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요 물론 뭐예요? 이 을이 시험에 떨어질 거라고 확신하면 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건들지 않게 좋겠다 그래서 하여튼 가등기는 뭐 때문에 한다? 청구권 때문에 해요 뭐 때문에? 청구권 때문에 가등기 한다 아니죠? 근데 이 청구권은 당연히 뭐예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뭐라고? 채권적 청구권이다 절대 무슨 청구권은? 물건적 청구권은 이 물건적 청구권은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장차 뭐예요? 장래 권림, 본등기를 할 수 있는 뭐예요? 이런 채권적 청구권을 가등기 하는 것이지 예컨대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과 의리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1번 무슨 등기 소유권 무조 등기 갑에서 2번 소유권 등기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근데 이 원인 행위가 뭐예요? 무효나 취소나 뭐예요? 해제 사유가 있으면 그죠? 해제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뭐예요? 자 우리는 유인성이에요 법률 행위의 뭐예요? 법률 행위 법률 행위 원인의 무효 취소 해제가 이 등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뭐예요? 유인성이라고는 이 술륙자예요 영향을 미치니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를 안 해도 뭐하지 않더라도 말소 등기를 안 하더라도 이 등기를 말소 안 해도 이 등기는 뭐예요? 이 등기는 무효가 된다 아니게 무효가 된다 원인 행위 무효 취소 해제에 대해서 이 등기 뭐예요? 말소 등기 안 해도 물건면동이 생긴다 아니게 무효가 된다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그러면 당연히 소유권은 무효가 되니까 이 갑 앞으로 다시 복귀가 되죠?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복귀가 된다 얘가 소유권자가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갑이라는 사람은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가 되지만 이거는 뭐하지 않으면 처분하지 않으면 부동산을 제3자한테 뭐예요? 처분할 수 없으니까 처분요건이에요 그래서 이 소유권자가 소유권자가 자기 부동산의 원인의 이가 없어진 등기가 뭐예요? 자기 부동산을 침범하고 있으니까 이 소유권자란 물권자가 자기 부동산을 침범한 간접적으로 침공한 이전 등기를 말소를 요구하는 청구권은 이게 물건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소멸됐는데 여기다 대고 이미 원인 무효가 됐는데 말소 등기 안 해도 무효가 됐는데 여기다 무효가 된 걸 3번 2번 뭐라고? 소유권 이전 말소 뭐예요? 청구권에 가등기를 할 실이기 없다 그래서 항상 뭐예요? 물건적 청구권은 이미 소멸됐기 때문에 가등기 대상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가능한데 해제조건부 그러니까 해제조건부라는 게 뭐예요? 1번 누가 아저씨 갑이 자 뭐라고? 2번 뭐예요? 이좋는 게 자 조칸대 이좋는 게 해주고 떨어지면 없었던 걸로 하겠다 이랬을 때 누가 의리시험에 떨어지면 의리시험에 떨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이 자체가 뭐라고? 이미 뭐예요? 권리가 소멸되는 거니까 절대 뭐라고? 해제 자 무효치소 해제에 대한 원인행위 무효치소 해제는 자 그 다음에 해제 정지조건부가 아니라 해제조건부는 절대 가등기 대상이 아니잖아 자 그러면 자 이 청구권은 3가지가 있어요 청구권은 3글자니까 자 그 3가지가 뭐냐면 자 모든 등기대상 권리 있죠? 권리에 뭐라고? 설정 그 다음에 뭐예요? 이전 그 다음에 소멸 자 변경있죠? 변경 소멸 뭐예요? 소멸 청구권에 뭐예요? 청구권에 청구권에 가등기가 가능하다는 등기대상이 되는 모든 권리 있죠? 청구권이 가능해요 물론 제 뭐예요? 환매는 소유권 등기와 동시에 하니까 환매 설정 설정 이전 등기와 동시에 하는 환매 설정은 가등기가 안 돼요 다만 환매권 자체가 등기가 됐을 때 환매권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 청구권에 가등기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사인증유는 가등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절대 유증은 사라생제는 청구권이 생기질 않아요 사인증유는 계약이니까 생기니까 가능해요 그것도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니까 의미를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등기는 뭐예요? 자 거기 297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하여튼 가등기 별표하시고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지 뭐가 아니라고 물건으로 청구권은 아니다 그랬어요 채권적 청구권이라 하더라도 본등기 할 수 있는 게 대상이 존재하지 존재하지 않으면 가등기 안 되고 자 동그라미 3번 가등기 본래 의미의 목적인 청구권 보존 때문에 하는 것이지 담보 가등기처럼 청구권 보존 이외에 채권 담보 목적이 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구권은 일반적인 청구권은 청구권 보존 때문에 하는 것이다 자 가등기 대상 그래서 자 그 기억 출시대 뭐라고 등기할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청구권이에요 자 그 가등기가 하나 그 다음에 시기부 정지 조건부 아 시기부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시기부 정지 조건부 청구권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시기부 정지 뭐예요? 정지 조건부 청구권 청구권을 보존하여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시기부 정지 조건부 시기부 정지 조건부입니다 정지 조건부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정지 조건부죠? 합격하면 죽겠다 시기부는 뭐예요? 시기부는 자 지금 뭐예요? 2000 뭐예요? 2023년 지금 현재 4월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자 2023년 9월에 중도금 주고 돌아오는 2024년 3월에 뭐예요? 물건면도 완성시키자 시기부 종기는 안 돼요 종기가 되면 끝나버리니까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해제 조건부 종기나 시기나 시기나 뭐예요? 정지 조건부는 안 하는데 뭐예요? 종기나 종기나 해제 조건부는 뭐예요? 가등기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기 장래에 돌아가 확실히 일정한 길을 길에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시기부는 가능한데 또는 조건성치에 의한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는 건 정지 조건은 가능하다 아니죠? 그건 안 된다고 종기라든가 해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청원권이 있죠? 매매 예약 완결권이고요 기타 장래 뭐라고? 기타 장래 뭐예요? 장래 확정될 청원권은 뭐예요? 매매 예약을 먼저 해요 매매 예약을 먼저 하고 나중에 뭐라고? 예약을 한 다음에 뭐예요? 계약을 하죠? 매매 예약 완결권 있죠? 완결권 이 완결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 있다 매매 예약 완결권이에요 매매 완결권이다 매매 예약 완결권 계약과 예약 사이에 계약을 하고 예약과 계약 사이에 기간에 청원권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다 그러면 가등기 대상 허용 여부 그래서 보존등기 가등기 안 돼요 왜 소유권 보존등기는 청원권이 발생하지 않아요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는 뭐가 발생하지 않는다 절대 청원권이 생기지 않아요 보존등기 건물 신축한 사람 받아 매립한 사람이 그 소유권자가 하지 누가 다 신축건물 진 사람한테 나한테 보존등기 해달라고 말도 안 돼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청권이 안 생겨요 청권이 안 생기니까 가등기 할 수 없어요 가등기 어디 이전할 수 있죠? 이 가등기 권리는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등기 권리를 뭐 하지 못하도록 일을 하지 못하도록 뭐예요? 자 이 부기등기로 왜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가 처분 주등기지만 소유권이 아니잖아요 청권이에요 채권 여기 가압류가 처분 가능하듯이 자 이래서 가등기 권리를 뭐 할 수 있다? 가등기 가등기 권리를 뭐예요? 이전 등기 할 수 있으니까 이 가등기 권리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 권리에 뭐예요? 가압류 가처음 등기 이게 가능해요 부기등기로 가능하다 무슨 등기로 가능하다? 부기등기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다 가등기 권리 이전 등기도 이게 당연히 뭐예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를 이전하는 건 다 무슨 등기예요? 부기등기 해요 부기등기 그러면 이렇게 가등기 권리에 가압류가 처분은 가는데 절대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 가등기에 의한 뭐예요? 본등기 금지 있죠? 본등기 금지 본등기 금지 가처분 등기 이건 존재하지 않아요 출제하는 사람이 답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본등기 가처분 이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가처분 가처분 앞에 가처분 앞에 뭐예요? 본등기 남아 안 돼요 그래서 이 가등기한 본등기 가처분으로 절대 뭐가 나오면 안 된다고 본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돼요 본등기라는 단어가 나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자 니은본에 가등기 권리전 등기 부기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권리처분의 제한 등기 권리처분의 제한 등기 뭐예요? 압류가 압류가 처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가등기 할 수 없다 아니죠? 세금을 안 내야지 세금을 안 내야지 마니 자 뭐가 들어오는 거지 당연히 뭐예요? 가처분 등기가 들어가야지 세금 안 낼 걸 미리 예상해서 저 놈은 내년에도 안 낼 거야 말도 안 되니까 절대 뭐라고 청구권이 안 생겨요 세금을 안 내야지마니 가압류가 들어오고 돈을 안 갚아야지만이 뭐예요? 가압류를 하였지 돈을 안 갚을 것을 미리 예상해서 가압류 들어가서는 없다 아니게 청구권이 생기지 않는다 자 그러면 거기 298페이지에 말소등기 가등기 그랬죠? 그래서 절대 말소등기 가등기는 채권적 청구권은 가능하지만 절대 그래서 물건적 청구권은 가능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권 이전 말소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중의 가등기 가능해요 이중의 가등기는 뭐예요? 자 예컨대 만약에 누가 이렇게 아저씨가 갑이 의리 학교 가지 못할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뭐예요? 3번 또 다른 조카한테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청구권의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이중의 가등기 중복적인 가등기 하나다 이중에 누가 합격해서 본등기 하면 되니까 둘이 다 합격하면 뭐예요? 순위가 밀리는 건 뭐예요? 말씀하면 되니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중의 가등기 가능하다 환매특약등기 가등기는 뭐예요? 자 환매특약등기는 이전등기와 동시할 때는 못해요 즉 가등기 가등기 대상은 법률기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이미 등기된 환매 양도에 한 환매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가능하다 자 거기 가등기 권리의 감유가처분 그래서 가등기 권리의 이전 자 가등기 권리의 이전 금지 감유가처분 가능해요 근데 거기 가등기한 본등기 금지 가처분 안 된다 그랬죠? 잘 눈에 보여야 됩니다 그거 그게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누가 하고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뭐예요? 공동으로 하면 돼요 가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에요 예외적으로 단도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누구요? 당연히 판결받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의리의 아저씨 등기의무자의 뭐예요? 의무자의 뭘? 의무자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승낙서를 첨부해서 단독신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근데 승낙서 이외에도 뭐예요? 자 법원에 가등기 제도를 원활하게 추전해서 법원에 뭐예요?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있죠? 이 명령 정본을 첨부해서 단독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항상 뭐 앞에? 이렇게 뭐예요? 가처분 뒤에 뭐가 명령 나오면 이건 단독신청이에요 가가처분 명단이에요 명단 이건 단독신청이다 우리가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 등기라고 써있는 것은 이건 촉탁등기예요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등기다 가처분 등기는 촉탁등기다 근데 가처분 뒤에 명령 나오면 가가처분 명단 명단이에요 명단 이건 단독신청이다 명단이다 단독신청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 어디 가서 이거 부동산 주소지 주소지 나오면 무조건 등기법상의 주소지는 뭐예요? 항상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가서 어디 가서 부동산 고기 니은 번에 가처분 명령에서 가처분 기구자가 가처분 기구자가 가처분 기구자 신청에 협력하지 않을 때는 가처분 기구자 가처분 기구자는 목적 부동산의 소재지 줄 치세요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갑니다 그래서 뭘 받아서 가처분 기구자 가처분 명령 정보 갖고 단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왜 주의해 두셔야 되냐면 꼭 시험 문제 나오면 법원에 가처분 명령 촉탁에 따라 등기한다 이거 틀린 말이에요 주의해 두자 209페이지에 매매 계약서에 판결 받았을 때 원인정보의 계약일 때는 검인 받지만 가등기는 계약이 아니니까 뭐예요?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계약이한 이전 등기 할 때 검인 받지 이전 등기가 아니니까 검인 받지 않아요 다만 이제 우리가 토지 거래 허가서는 첨부합니다 뭘 첨부한다고? 토지 거래 허가서 토지 거래 허가서는 첨부한다 토지 거래 허가서 언제? 매매 거래 소유 거래 허가서는 첨부한다 여기 지 뭐라고? 지상권 할 때 여기 가등기 있죠? 이 가등기 소유권의 가등기 지상권의 가등기 가등기 할 때는 꼭 뭘 해야 돼요? 토지 거래 허가서를 첨부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 시장이면 농지를 취득할 때 내는 거니까 자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등기 실행은 자 이런 식으로 가등기 실행은 자 여기 가등기에 본등기 할 때는 종전처럼 횡설을 긋지 않아요 항상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주등기 그러니까 항상 본등기가 소유권의 등기 본등기가 본등기가 주등기 형태라면 가등기를 주등기로 하고 본등기가 부등기 형태라면 그래서 가등기 실행은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 형식도 가능하고 뭐예요? 구기등기 형식도 가능해요 자 예컨대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1번에서 뭐예요? 자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의리라고 하는 저당권자가 갑한테 돈 받을 존속기간이 변제기가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자 변제기가 1년이 남았는데 의리 돈이 필요하니까 병한테 뭐라고 친구한테 저당권을 좀 자 이전에 가라니까 병이 뭐라고 야 내가 니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가보니까 오물이 많더라 그럼 누가 니가 돈 안 갚으면 갑이 돈 안 갚으면 뭐예요? 경매 들어가는데 누가 그 부동산을 경매 받겠느냐 니가 가서 좀 쳐달라고 하라니까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자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니가 오해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자 뭐라고 1-1번 1번 뭐예요?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는 가등기는 뭐예요? 가등기는 해주겠다 아니게요 그래서 만약에 니가 오물 치면 조건이니까 정지 조건이니까 짐은 뭐예요? 짐은 자 저당권 이동기 받고 돈 빌려줄게 자 이런 조건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물을 다친 다음에 병이 이제 뭐예요? 본등기 하면서 가등기와 본등기 했죠? 본등기 했어요 본등기 했으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 본등기 자체가 본등기 자체가 주등기면 부기등기면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라는 게 이거 부기등기로 하라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가등기는 유증은 절대 뭐예요 사망한 사망한 후에 가등기 청구권이 발생해야 되니까 사인제계는 계약하니까 계약하면서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살아생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그 299페이지 가등기한 본등기예요 가등기가 뭐라고 가등기에 의한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다 자 그럼 가등기한 본등기는 뭐예요? 가등기한 본등기는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누가 이 지금 뭐예요? 아저씨 갑이 이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누구한테 제3자한테 부동산을 만약에 팔아버렸을 때 얘가 시험에 께서 본등기 할 때 제3자가 의무자냐 하는 게요 그럼 가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등기 의무자가 누구냐 하게 되면 자 가등기시 등기 뭐라고 의무자가 왜요? 본등기 할 때도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가 가등기시 의무자가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가 누가 아니라는 얘기니까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 제3자는 가등기하면 본등기하면 중간철문등으로서 말소 대상이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자 의무자다 절대 의무자는 바뀌지 않는다 공동기 원칙이고 가등기는 처금지율이 없으므로 가등기 권리가 가등기의 권리를 3자한테 3자한테 양도해서 3자가 취득했다 하더라도 본등기시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의무자다 자 그러면 자 거기 디귿에 하나의 가등기에 대해서 여러의 가등기 권리자가 있는 경우 있죠 자 가등기 권리자 모두가 공동으로 본등기 하거나 그 중에 일부가 가등기를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를 할 수 있지만 일부 가등기 권리자가 공유문보전행위에 준해서 전월 전부에 대해서 본등기 할 수는 없다 그게 무슨 얘기니까 가등기 권리가 만약에 여러 사람이에요 가등기 권리가 A, B, C 세 사람이라면 자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뭐에요 전원이 하든가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는 뭐에요 소유권에 뭐라고 일부 전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본등기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이 이 가등기 권리는 소유권자가 아닌데 채권자인데 이 공유무유보전행위를 준해서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절대 전월위한 본등기가 안 돼요 중요하다 민법에도 나오니까 자 등기무자가 아니라 등기 권리자에 대해서 따져보면 이 권리자에 따져보면 일단 다수의 뭐라고 다수의 가등기 뭐에요 가등기 권리 자 중 뭐라고 1위는 1위는 자기 몸안에 자기 지분만에 보존등기와 상속등기가 안되니까 자기 지분만에 본등기는 가능해요 근데 절대 자 1위니 1위니 뭐에요 1위니 자 공유물보전행위 준해서 1위니 뭐에요 1위니 전월위한 전월위한 본등기는 뭐에요 본등기는 하지 못한다 아니게요 왜 소유권자가 아니니까 못한대요 공유물보전행위는 소유권자가 하지 절대 뭐에요 소유권자가 안자가 못해요 자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첨부정보가 있고 그건 안중해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자 3번의 본등기 실행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는 뭐에요 가등기 순위불사에서 본등기하는게 당연하다니까요 자 그 본등기 조치 그랬죠 네 그래서 본등기 조치다 아니죠 그럼 본등기 조치는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자 이렇게 가등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한 뭐에요 가등기한 이렇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자 뭐에요 이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처본등기는 등기관이 뭐한다 그랬어요 예 직권 말사한다 그랬죠 작년에 이제 그 지문도 나왔지만 거기에 계속 물론지 뭐에요 자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는 뭐에요 본등기와 접촉되는 중간처본등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직권 말사에요 그 다음에 말소된 다음에 그 사실을 명의자한테 통제에요 그러니까 선 말소 후 통제에요 일반적으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건 지체 없이 말소한 지체 없이 뭐에요 일단 말소하겠다고 통제한 다음에 선 통지 후 말소인데 이 가등기는 달라요 무조건 뭐한 다음에 말소부터 먼저 하는데 선 말소 후 통제입니다 뭐라고 선 말소 다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은 뭐에요 말소하겠다고 통제를 먼저 해요 선 통지 후 말소인데 이건 뭐라고 선 말소 후 통제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뭐에요 자 다시 문제풀이할 때 자 꼭 다시 설명드릴거에요 가등기와 본등기 직권 말소 그래서 자 다음의 경우를 빼앗고 다 말소에요 그래서 해당 가등기상 권리 자 그래서 일단 가등기가 되어있는 상태에서 자 이 지금 뭐에요 의리라는 가등기에 대해서 여기 2-1번 가압류나 가처분기 뭐 예컨대 A가 얘한테 돈 빌려야 되는데 돈 안갚으니까 소송하면서 요 가등기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요건 뭐에요 요건 나중에 본등기야 되요 소송 끝날 때까지 기다려 봐야 돼요 소송 중이니까 손 대면 된다 안 된다 그래서 거기 A 밑에다 소송 중이다 써놓으세요 소송 중이다 그러면 거기 B하고 C는 가등기 전에 맞춰진거죠 가등기 전에 맞춰진 가압류에 의해서 강제경매가 들어왔으니까 가등기 전에 가등기 전에 가등기나 담보가등기 가압류 전에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에 전에 맞춰진거에 경매가 들어왔으면 경매는 가등기 이후에 들어왔지만 그 원인된게 전에 있었으니까 뭐가 나오면 B하고 C는 전전 나오면 뭐에요 절대 뭐라고 말소대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D는 가등기 권리 전에 대항할 수 있다는데 말소하면 안되죠 절대 대항할 수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말소하면 안돼요 자 그 다음에 뭐에요 그 다음에 거기 D는 잘 시험이 안나오니까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 등기는 있죠 압류 등기는 뭐에요 압류 등기는 직권말소 압류 등기는 세금 때문에 이거 틀려요 먼저 말소하는게 아니라 말소하겠다고 통지를 먼저 해줘야 돼요 E가 있으면 E 있으면 뭐에요 예기의 전원 바에 따라 직권말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니까 절대 체납처분에 의한 것은 먼저 말소하면 안되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가등기와 본등기였으나 가등기 외에 경제된 이전 등기를 직권말소하지 않냐는 상태에서 이전 등기를 기출해서 새로운 이전 등기 또는 제한물권등기 있죠 말소할 수 없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말의 의미는 이렇다 자 한마디로 뭐냐면 이렇게 가등기가 가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소유권이 3자한테 넘어갔어요 자 3자한테 넘었는데 이 3자가 어디에다가 을구에다가 뭐에요 1번 조당권이나 소유권 이외에 걸려있다 가등기의 본등기 하면 이걸 말소하지 않고 이것부터 말소하면 안된다 순수에 대해서 말소 이걸 말소하고 나서 말소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가 뭔데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예컨대 만약에 어디에 1번에서 지상권 설정 청우권의 무슨 등기가 가등기가 되어있다 청우권의 가등기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뭐라고 2번 또 지상권등기를 해놨어요 그러면 나중에 본등기하게 되면 지상권 설정등기라는 본등기라면 이 지상권은 동일 범위에 양립이 안되니까 말소해야 돼요 그런데 그런데 이게 지상권이고 이게 저당권이죠 이건 이건 점유하지만 이건 점유하자 이건 양립이 되죠 이거 뭐하면 안 돼 이거 말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양립할 수 없는 것은 말소하지만 양립할 수 있다면 굳이 뭐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소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렇게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래서 거기 본등기의 직권말소 방금 설명한 게 1번하고 2번 얘기입니다 1번과 2번 했을 때 뭐라고 지상권 2번에 지상권 설정 또는 임차권 가등기에 의해서 본등기를 할 경우에 다음에 각 직권말소 대상이 하는 게 대표적인 뭐라고 거기 자 이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니까 거기 저당권 같은 거 맞사하지 말라는 게 나중에 뭐예요 동일한 임차권이라 이런 건 되지만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가등기의 말소는 뭐예요 시험에 가등기의 말소는 얘가 시험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갑이란 을이란 아저씨하고 조카하고 둘이 가등기를 시험에 떨어져으니까 말소해도 되고 공동말소예요 얘가 얘가 가서 혼자서 말소해도 되고 그 다음에 병이란 이해관계는 얘가 떨어지니까 소유권 취득하죠 이해관계는 승낙서 받고 얘도 말소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가등기의 말소는 뭐가 원칙이나 원칙이 공동이나 단독 가등기의 말소는 가등기의 명인에 단독할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의무자나 이해관계인 의무자나 아저씨나 의무자가 아저씨나 뭐라고 이해관계인이 뭐예요 가등기의 명인에 승낙서 갖고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단독 말소가 모든ormal Edition 자 가등기의 의무자라는 자 가등기의 raw 앞에서 배웠지만 자 가등기는 뭐예요 그 자체로는 아무 효력이 없어요 다만 가등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라는 현재 소유권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처분금지 효력도 없어요 다만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가등기는 초원권을 보ids 같습니다 그래서 본등기 순위 버전 효력 그래서 가등기한 본등기 할 때 본등기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다만 순위만 가등기 순위에 의한 것이 물건면동은 본등기 할 때 물건면동이 생긴 것이 가등기 할 때 소급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본등기 전의 청구권은 실제부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없어요 자 그래서 오기 자 니은번에 가등기 자체는 물건면동 대항적 추정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권리제가 중복된 보존기의 말소를 청구할 그런 권리도 없다 그런 효력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렇게 보시고 가등기가 올해 또 시험에 나와요 가등기는 계속 시험에 많이 나와서 나중에 문제집 있죠 문제집에 있는 거 그 정도만 가등기 자 내용만 풀어봐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공시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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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출문제만 제대로 수업만 해더라도 고득점 안 놔더라도 합격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뒤에 촉탁과 이신청은 일단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